지금부터는 역시 또 다른 갈등으로 야 이거 처음에는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박수 칠 때 막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박수치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박수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중진들이 과연 총선에서 험지출마 불출마에 나설 것인가 이런 게 주목되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 정도 그런데 어제 나 여기 찍고 나온 사람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3선 하태경 의원 총선 약 50일 전에 먼저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험지라고 했잖아요 험지 종로였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 보시겠습니다 험지 간다던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자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를 선언하면서 일단 본인 얘기부터 들어보죠 어떤 이유가 종로로 가는 이유였습니까 네 하위원은 당내 누구도 수도권 총선 전략을 세우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일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면서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위원 측 인사는요 종로보다 더 밭이 좋은 지역구도 제안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국민의힘을 수도권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실현하려 종로의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 일각에선 비용계인 하위원이 부산에서 공천받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차선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증진 의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수도권 출마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하태경 의원 본인 얘기는 난 더 좋은 지역구도 추천받았는데 강남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안 가고 그래도 좀 어려운 데 가야지 라고 했던 곳이 종로 그런데 바로 종로는 어제 신 의원님께서 종로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와라 그래서 안 오면 안 와도 땡큐고 오면 와서 이기면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종로구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는 한동훈 장관의 결심, 그 다음에 당의 요청 그야말로 전략적인 승부스러워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성사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하태경 의원의 어제 종로 도전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종로, 중구, 중구하고 합쳐질 텐데요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이 종로, 중구, 선거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는 일조하고 있다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는 일조하고 있고 현역 의원이 최재형 의원이 있고 지금 3선 하태경 의원 거기다 한동훈 장관까지 하게 되면 내부 3파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종로에 누가 될지 현재까지 이곳에 거론되는 사람만 최재형, 하태경 그리고 한동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 중구에 도전하게 되면요 최재형 의원, 하태경 의원 두 분은 아마 내부 경합, 경쟁 이런 코스보다는 조정, 교통정리 이런 걸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끝까지 경선해야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하자 그런데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 최근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면 본인도 교통정리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종로가 갑자기 확 지금 종로 상황에 대해서는요 아까 영어 말씀하신 게 영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It depends, 상황에 달려있다고요 It depends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한동훈 활용법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지역구에 투입될 경우에 아마 서울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인가를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체 선거 전략 구두 속에서 놓고 판단할 것인데 아마 한동훈 장관이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로의 출마 상대가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하태경 의원을 붙이기는 조금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하태경 의원이 종로의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이 부산이라는 해운대 안방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이걸 갖다가 약간 6.25 때 6탄 6용사의 그런 사례를 비교하면 후방에 있던 병사가 즉 상대 진지에 있는 아주 강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진지에 내가 혼자 술을 터들고 와서 깨부수로 갈게요 하고 자처해서 갔는데 그 상대 진지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편 진지 토지카에 가서 우리 편 보고 비껴라 내가 여기서 싸울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상당히 좀 뜬금없는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하태경 의원은 좀 더 아마 전체 차원에서 아마 좀 하태경 의원급에 해당되는 민주당 쪽 의원하고 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출마서는 어제 저희들이 사실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아침 오전 시간대 아마 제가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 회의 때도 이 얘기 아마 들으셨을지 않나요? 최고위 끝나고 알려진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어제 최고위는 감기 때문에 못 가가지고 이게 별도로 최고위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만 또 종로에는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최재형 의원이 있어서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요 포인트의 국민의힘 경선이 관심을 끌게 되면 민주당 후보 누가 되건 상관없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겨버리면 본선에서 이긴 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고 아무튼 다양한 많은 자원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이 참 말을 쉽게 쉽게 편하게 강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질문은 상당히 지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과 최재형 의원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재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역시 종로구는 정치 1번지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이어 하태경 의원까지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켜내는 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종로구고 종로구민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경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 지도부는 하 의원이 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좀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상경할 때는 좀 높게 평가했던 당내에서는 종로가 험지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입장에선 민주당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가면 보통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갈 때 얘기도 안 하고 가진 않거든요 아마 전화를 했거나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어 와 와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고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최재형 의원과의 관계 들어보시죠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종로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막으시겠나 양해를 하겠다 당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지금 종로에 출마하기로 확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 출마를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종로에는 한동훈 장관을 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게 맞다고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심사위원장이시라면 이 세 사람 중에 당연히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종로 중구 선거국에 나간다는 거는 한동훈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당의 전략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당의 이제 에이스급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 이렇게 당에서 이미 양해를 받았다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제가 파악한 정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아까 우리 여기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약간 그런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떨떠름한 반응인데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은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투입되게 되면요 적당한 곳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찾아갈 거라고 내부 경쟁까지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덧붙이면 이게 또 민주당 후보가 누구와 나올지까지는 보고 나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진짜 한동훈 갖다 놨는데 그냥 뭐 별다른 사람은 아니진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안 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당이 요즘 좀 어수선해요 혁신이 얘기는 해도 혁신이 얘기 지금 따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어디는 누구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 말고 뭐 좀 다른데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 아까 최고위원회 안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만 최고위원 자리가 지금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요 자 그동안 김기현 대표 옆자리에는 저렇게 김병민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김병민 최고위원 저게 원래 순서가 있답니다 득표순이래요 그런데 어제 보궐선거로 최고위에 합류한 김석기 최고위원 김석기 전 경찰청장 지내시고 의원도 지내시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영남권 인사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밑에 그림 보세요 김석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옆에 윤재욱 자 김기현 대표 좌우로 김석기 최고위원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있는 거예요 김석기 최고위원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경북 경주예요 경주에서 재선 의원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기경찰청 출신의 대구의 3선 원내대표입니다 야 이거 그림이 지금 수도권 걱정한다는데 좌우로 영남 이사가 앉아있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의 사진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지도부 회의할 때 백드롭이라고 하죠 배경화면 상당히 홍보 묻고도 열심히 맨날 바꾸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자리 배치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울산 출신이잖아요 소위 말해 PK고 양쪽 다 지금 한 분은 대구고 한 분은 또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PK와 TK 조합 지도부처럼 말 그대로 영남당처럼 삐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요한 혁신위원장 이야기하는 영남 스타들의 수도권 지금 금지 출마 이런 혁신의 기류하고도 반대된다 역행된다는 측면이 들고 또 하나는 김석기 의원도 60대예요 김기현 대표도 60대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윤재욱 대학도 60대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지금 노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착시가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김병민 최고위원장 김병민 최고위원장 장희찬 최고위원장 장희찬 최고위원장 장희찬 최고위원장 만약에 지금 그 이전의 그림을 보면 장희찬 최고위원장까지도 지금 딱 잡히는 구도였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는 그러한 노력하고는 좀 반대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요 지금 앞서 민주당이 뭐라고 하냐면 검찰공화국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고위직 경찰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들어봤어도 검경합동정치 합동지도부는 처음 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러한 검경 출신들 특히 경찰 출신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장희찬 최고위원장님 어제 감기 때문에 출석 못했는데 다음 최고위 때 가면 자리 또 혹시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한 번 늘어났으니까 저는 또 하나 옆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으시겠네 네 그렇죠 광각 카메라에는 잡히겠죠 근데 이게 순서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수석을 했던 김재원 전 최고 자리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동 승계가 된다고 해요 또 우리 젊은 최고위원 중에 김가람 최고는 태용호 의원 자리를 메우는 보걸로 들어왔으니까 태용호 의원 순서에 또 앉는 것이거든요 이게 당헌당규로 보면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순서대로 앉는 겁니다 다만 차재원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무적인 걸 고려했다면 이왕이면 김기현 대표 옆에 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게 김기현 대표나 당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인찬 최고위원 카메라에 풀샷 아니면 안 잡히면 좀 어떻게 보세요 40대 의원을 직접 얘기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저는 뭐 구석에 있으나 뭐하나 상관은 없는데 당 전체 이미지를 보면 이게 전당대회 당헌당규 룰상으로는 맞아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당 정체 이미지를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야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김병민 최고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당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의 최종 결정권자는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가 아 이거 내 옆에 양쪽에 다 TK의 경찰 출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혹시 혁신이와의 대립각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 윤 대통령과 친하다 지난번에 뭐 윤 대통령 친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임리안 혁신위원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3시간씩 통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SNS에 누구는 28로 누구는 필요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통화 자주 한다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계속 좀 나와주시죠 이번에 울산 지역구에 가시는 게 충만화를 의미한다라는 자 이게요 지금 분위기가 황민지 기자 일단 이거부터 좀 알아보죠 지금 지도부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30일까지 뭔가를 내놔라라고 혁신위에서 최후통첩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30일 다가 목요일에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별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는 그냥 빨리 문 닫읍시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누구는 안 하겠대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열심히 다독거려가면서 갑니다만 이래서는 그냥 문 조용히 조기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은 대부분 나온 걸로 보인다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수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30일 그러니까 목요일 회의에서 중진과 친륜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희생 권고안을 의결한 뒤에 당 지도부의 공식 혁신안으로 제안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도 조기 종료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혁신위원은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목요일 마지막 회의로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실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17일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 때 조기 종료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30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고 그때 그냥 마지막으로 친륜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그리고 당 중진들을 겨냥한 권고안 내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자 좀 어려운 말 또 오늘 많이 나오네요 태산명동 서일필 아 태산이 막 흔들리고 뭔가 움직일 것 같더니 겨우 쥐 한 마리 이런 우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이 총선 시기에 혁신위가 발족됐을 때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좀 조금 정치판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혁신위는요 혁신 어젠다를 발굴해서 그거를 던지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끝장내는 게 혁신위가 아닙니다 그거 어디서 하죠? 공관위에서 합니다 공관위다 공천관리위가 혁신위의 바턴을 이어받은 공관위에서 4년마다 여의도 앞에 한강바다는 참 이렇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뭐가 있는데 피눈물이 나는 장소인데 그렇죠 그래서 혁신위가 이거를 자기들 활동기간에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판단이에요 너무 성급한 거다 미숙한 판단이에요 얘기 나오자마자 며칠 안에 나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1호안부터 5호안까지 의결을 해서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그 던져놓은 것들이 그러면 혁신위의 바턴을 이어받는 공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만큼 그게 현실화되느냐 실현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다 지켜본 후에 이게 과연 태산명동 설필인지 혁신위가 던진 그 어젠다가 상당 부분 관철된 것인지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혁신이 짧은 이 기간 내에 다 한다 그건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재원 의원 부산에서 10년 이상 정치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강릉에서 10년 이상 정치했어요 김규현 대표 울산에서 10년 이상 주호영 의원 대구에서 10년 이상 다 그 지역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적도 있고 정말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인유한 위원장 얘기했다는 이유로 며칠 만에 네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움직일 거다 자 차재원 교수님한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앞서 우리가 민주당에 생계형 정치인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당이 절박하잖아요 사실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하수 일당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과 국가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좀 이 안방에 속하는 지역구에 계신 중진들의 좀 뭐랄까 가감한 좀 혁신의 여지 나름대로 도전의 여지가 보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유한 혁신의 주장들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정치인 얘기도 들어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인이 결단을 할 때 누구한테 밀려서 억지로 결단하는 모습 보여주기 원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결단 명예로운 헌신을 원하기 때문에요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흐름을 만들고 분위기를 띄운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그게 이번 주어야 되느냐 다음 주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이 흐름과 이 분위기에 따라서 좀 명예롭고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많이들 기대하시는 헌신과 결단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해 봅니다 예상해 봅니다 예상해 봅니다 예상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